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골든게이트 대표 한상우입니다. 5% 수익 나면 미련 없이 떠나라. 오늘도 오나미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 내내 미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조정폭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 이 부분이 약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우리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전일 다우존슨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큰 폭수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단 말씀드렸던 내용은 은봉의 캔들보다는 양봉의 캔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지난 2월과 비교해서 2월 달에도 이런 반등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저가 매수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낙폭이 커질 때는 이 알고리즘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해서 저가 매수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상승에 대한 배경은 역시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들로서 상승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 반등은 항상 N자형 또는 쌍바닥을 동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이렇게 제거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종합주가 지수는 역시 마찬가지 오늘 약간의 정강 후약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현재 그래도 플러스 20포인트 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분석 반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동안의 급락으로 인한 5일선 하향했던 5일선을 돌리는 좀 시간적인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이격이 이제 좁아진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감소가 되면 될수록 이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 방향 쪽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좀 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코스닥도 역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 강보압 내지는 약보압 정도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갭 상승 이후 5일선과 이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눌림목 이후에 N자 파동으로 다시 반격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보다는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은 불확실성들이 좀 많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인 매매에 좀 주력하는 흐름들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나미 종목 10월 달에 9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6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하고 2종목이 선절매를 했고요. 1종목이 아직까지는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차익 시력된 종목하고 아직까지 5% 달성이 안 된 종목 위주로 좀 AS를 해드리고 또 오나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라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거의 이제 5% 달성을 한 500원 차이로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음봉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버틸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 그러면 5일선을 완전히 이격을 줄이는 그런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목표했던 목표가가 9만 2,700원인데요. 9만 2,700원까지의 상승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좀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MG 제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15일자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목표가였던 CMG 제약 5,230원 5% 달성을 하고 음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제약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오던 상승폭이 줄어든 요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요. 연내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 했는데 무혐의 쪽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가의 조정으로서 어떤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현재 이제 또 하나 전일 말씀드렸던 DK락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남북 경협주가 이것 이외에도 다른 섹터들도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글로벌 농업회사가 북한에 가서 협의를 했다, 협상을 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한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전부 상승을 했고요. DK락 역시 목표였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짧게 5%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 또 향후에 약간의 어떤 조정이나 N장 패턴이나 바닥이 나오면 그때 또 재매수를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나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쌍용량인데요. 5,720원 현재까지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량의 국내 시멘트에서는 1위 업체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난해 2017년 말 기준으로 마켓쇼는 약 한 23% 정도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 지분율이 좀 높죠. 한 77% 정도의 대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고 지금은 유통 물량이 좀 적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시멘트 수요는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감소하는 폭보다는 시멘트 가격 인상 약 한 12%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측면이 이 쌍용량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시멘트를 생산을 할 때 많은 전력과 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또 폐열 회수 발전 장치인 HRSG를 완료를 해서 전기료 절감 또 폐열 회수로 인한 생산 원가 절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쌍용량에는 보면 상반기 배당을 한 180원 정도를 했는데요. 이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90원 이상의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포인트는 쌍용량의 역시 남북 경협주로서 이 시멘트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남북 경협이 빠른 것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량에도 꾸준한 바닥을 한 번 완성을 한 이후에 7월 중순서부터 꾸준한 상승을 하다가요. 최근 들어서 한 번 하락을 지수 조정과 함께 같이 조정이 나왔었죠. 지금 이제 캔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단 5일선 위에 안착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은 일단 확보를 하고 있다는 관점을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최근 상승했던 거래량보다는 매우 감소되어 있는 거래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는 많지 않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봐야 될 포인트겠죠. 그래서 쌍용량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시멘트 1위 업체고 두 번째 고배당 정책을 가져가면서 세 번째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시고 목표 수익률은 역시 편의가 대비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도 편의가 대비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나미 종목 쌍양양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